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미국과 한국, 캐나다 3개국 6개의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소환을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 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혼의 빈곤과 공포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6개의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2일 공개된 소환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중국 안에서 곤경에 처한 탈북난민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강제 북송이 보류된 뒤 중국 내 수감시설에 구금 중인 최소 1,170명의 북한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과 처형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난민들을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돕고 있으며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소녀가 납치와 인신매매, 성적 착취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미국 의회를 대표하는 펠로시 의장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의무 이행,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을 공동 작성한 한국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의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비유에 의해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제기한 심각한 사안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그동안 중국에서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기존의 북한인권법에서 미국 의회가 초당파적으로 밝혔던 우려라던가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하원의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달라는 공개적으로 다시 그런 것을 목소리 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의 태남몬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과 소수민족 학살 등을 지속해서 규탄했던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방북 후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서한에 참여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타이완을 방문해 보여준 용기가 중국 내 탈북민 보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북한인권위원회와 전환기 정의 월킹그룹 외에 캐나다의 한 보이스,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가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펠로시 의장이 방한 기간에 탈북민들과 만나길 기대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